키티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Jazz, Funk, R&B, Blues, Pop 밴드인데요 여러분께 오늘 색다른, 아름다운 공연 펼쳐 고객이겠습니다 외국인 연주자 트럼펫기보드 트럼프 기타와 함께 한국인 모컬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다음 퍼포먼스는 그리티 키티 4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1 한국의 보컬 그들은 좋은 에너지와 굉장히 특별한 음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, 그리티 키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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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